KB국민과 롯데, NH농협카드에 들어온 재발급과 해지 신청이 569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카드 3사에 들어온 재발급 신청이 359만 건, 해지 신청이 210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회원 자격을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뜻하는 탈회 요청도 7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정보유출 조회 건수는 1,17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카드 재발급과 해지 업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카드 Boulevard